ㄷㄷ 정신이 없어? 안녕하세요 푸르뽕 빠르군 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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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 … … … 아 햄하 오늘 업로드를 성공을 하고 여유롭게 젤다 젤다 근황을 말씀드리자면 연걸옷 풀강을 했습니다 짱샐러드님 10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이게 풀강을 하려면 백룡을 파밍해야 되거든요 근데 백룡이 제가 마스터소드를 뽑아버리니까 위치가 어딘지를 모르는데 검색해보니까 이 하이랄 맵 전체를 그냥 한바퀴를 돈대요 이렇게 막 떼굴떼굴떼굴떼굴떼굴떼굴떼굴떼굴떼 그래 가지고 언제 어디서 지나갈지 모르는 백룡을 그냥 여기 조망대 나갔다가 여기 조망대 나갔다가 이러면서 그냥 하염없이 찾아야 돼 마스터소드를 한번 뽑으면 그래서 마스터소드를 뽑고 나서 아니면 팬텀 가논이랑 싸우면 백룡이 또 어딘가에 온대요 근데 나는 그걸 몰랐지 백룡 파밍이 그렇게 어려운지 그래서 그 기회도 놓치고 다 놓쳐가지고 그냥 하염없이 높은 데서 백룡을 찾았어 근데 진짜 한 두 시간 정도 두세 시간 정도 찾았는데 못 찾았거든요 분명히 여기로 지나간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실제 시간 두 시간이 걸린대요 백룡이 맵 한 번을 다 도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어떻게 기다렸냐면 이거 카메라를 이렇게 켜놓고 높은 데서 이렇게 켜놓고 이렇게 기다렸어요 백룡이 지나가면 잡히겠거니 하고 김살구미님 6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나 진짜 버드워칭 하는 줄 알았어 이러면서 기다렸다니까 근데 어떻게 막 다른 드래곤들 보다가 우연치 않게 포기하고 그냥 돌아다니고 있는데 백룡이 지나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되겠다 다 때려치고 고맙습니다 망망룡님 5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살아남아라 행복친님 51개월 구독 고맙습니다 다 때려치고 백룡 위에 올라탔어 근데 웃긴 게 백룡의 그 비늘이 두 개가 필요하거든요 이거 1단계 이건 내일 드래곤의 비늘이지만 아무튼 이게 두 개가 필요한데 이거를 파밍하려면 드래곤 몸을 한 번 이렇게 창 때리면 칼로 이렇게 뭐 팡 때리면 아이템이 하나가 떨어져요 근데 하나가 떨어지면 드래곤의 빛 빛이 막 몸에서 나오던 게 샥 사라지면서 쿨타임이라는 게 있어요 다음 아이템이 파밍할 수 있을 때까지 시간이 10분이야 실제 시간으로 10분이 지나면은 다시 드래곤의 몸에서 빛이 샥 하면서 그때부터 비늘이 비늘을 파밍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템은 10분에 한 번 한 개를 파밍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영걸의 옷을 업그레이드 하는데 필요한 아이템이 비늘 두 개 뿔 두 개 발톱 두 개 그리고 어금니 두 개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각각 파밍하려면은 10분씩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새벽 2시에 한 40분 동안 스위치 이렇게 침대 마트에다가 올려놓고 10분 지났나? 아직 안 지났네 지났나? 안 지났네 이러고 그렇게 영걸 옷을 파밍을 했습니다 왜냐면은 백룡을 한 번 놓치면은 또 언제 만날 줄 모르니까 아 이빨 파 아 그리고 또 이게 드래곤들이 날라 다니잖아요 그래서 발톱 같은 거를 파밍하면은 이렇게 쏘면은 바닥으로 떨어진단 말이에요 비늘은 몸 위에서 먹을 수라도 있지 그래서 그거를 공중에서 먹어야 돼가지고 공중에서 막 화살을 쏴가지고 공중에서 다 먹었어 백룡은 공중에서 다 먹었어 개 어려웠어 손에 땀이 너무 많이 났고요 용의 용 위에다가 그 마커를 붙일 수 있거든요 근데 조금 이동하면서 사라져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백룡 파밍하는 거 지금 그리고 이 바지 업그레이드 한 것도 나 지금 돈 돈 3원 있어 3원 그 필로드래곤을 파밍을 해야지 이 바지를 업그레이드 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필로드래곤도 방금 파밍했잖아 근데 다른 드래곤들은 그나마 조금 찾기가 쉬워요 걔네들은 그 이동거리가 한정적이거든요 여기서부터 한 여기까지 한 이 정도 한 이 정도 이동하거든요 필로드래곤은 아 여기 여기서부터 like 요래요래 요래요래 이동하는데 이거 다 구글에 검색하면 나와요 드래곤 경로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필로드래곤 여기 조망대 가가지고 필로드래곤 어디야 오빠 오빠 이러면서 찾아본대 또 안 지나가는 거야 그래서 그래서 근데 백룡이 진짜 찾기가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백룡 마스터 쏘도 뽑기 전에 파밍할 거 있으면 다 하셔야 됩니다 두 개 두 개 두 개씩 파밍을 하시지 않으면 백룡은 우연히 본다? 그러면 타 어? 당장 타 필로드래곤의 루트가 아 드래곤 찾기가 이렇게 이 전작에서는 이렇게 어렵지 않았었던 것 같은데 파밍 시간이 10분이나 되니까 이게 못하겠어 10분이 시간이 너무 안가더라고요 제가 기다려봤잖아요 40분을 진짜 너무 안가 그래가지고 네 그랬어요 그게 저의 주말이었어요 그니까 드래곤 파밍 너무 어렵게 바뀐 것 같아 10분 언제 기다리고 있어 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아 그리고 제가 대박 대박 아이템을 알려드릴게요 이것도 제가 유튜브에서 찾아보다가 한 건데 이 다이빙 기동력 업이라는 무슨 쓰레기 같은 기능 옷 있잖아요 이거 2강 하잖아요? 낙댐 없어 낙댐 없는 옷댐입니다 이렇게 다이빙을 할 수 있고 오우 멋있지? 멋있지? 이 젤다 게임에서 가장 짜증나는 낙댐 하지만 이 옷이 있다면 날라다니는 것도 재밌고요 짠 어우 더워 이런 옷을 얻었고 근데 이 강으로 꼭 업그를 하셔야지 강화를 하셔야지만 생기는 보너스입니다 음 그러고 그러고 또 또 근황 링크 집 생기다 이게 뭐 퀘스트를 완료하면은 집을 살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링크가 집이 생겼는데요 어 이거다 링크의 집 어 저 집 사 놓으냐고 돈 다 썼잖아요 완전 BMW 계약한 햄튜브처럼 근데 또 집을 어 조각별로 살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집이 어디냐면 짠 짠 저의 드림하우스 해마 해마 컨테이너 하우스에요 짠 멋있죠 여기에 무기 보관소가 이렇게 근데 이거를 그 위치 같은 거는 내가 꾸밀 수 있어요 내가 정화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거 여기다가 보관해놨어 조립식 집 화일도 여기다가 이렇게 보관할 수 있고 방패 어 보관 이렇게 두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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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개씩 보관할 수 있고 이거 스크랩 빌드 한 거 20원 주면은 분해해 주는 그런 NPC도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이템 보관하기 좋다 그리고 여기는 우리 말추기 말추기 집 이렇게 해놨고 여기로 들어가면은 짠 우리 집 돈 모아가지고 부엌 살려고요 부엌이 없어가지고 여신상도 살 수 있던데 여기 침대 여기서 이렇게 잠을 잘 수 있다 좋죠? 외관은 외관 꾸밀 수 있어요 얘 이 사람한테 가가지고 후다닥 아 맞아 이 사람 따라다니는 거 겁나 걸리적거려 이거를 제가 이렇게 집어가지고 집어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진짜 어이없죠 방을 추가하고 싶어 뭐 이런 식으로 살 수가 있는데 저렇게 비싸가지고 주방 사고 싶고 서재 서재 어 이런 연못 화단 이런 거 있어 연못 화단 옥상에다가 이거 하면은 좋을 것 같아 알코올이 들어간 포도주스입니다 난 지금 집에 만족해요 완전 심즈 같아 이건 치즈고요 이거는 알코올이 들어간 포도주스입니다 음 맛도 없다 필로드래곤 지나가나 한번 구경할까? 한 11시쯤에 나오는 것 같긴 한데 아 그리고 백룡이 맵을 한 바퀴 도는데 두 시간이잖아요 필로드래곤은 아마 10분? 20분? 이었던 것 같아 실제 시간으로 아닌가? 백룡이 진짜 너무 찾기가 너무 힘들어 다들 어떻게 그렇게 잘 찾는지 모르겠어 날 너무 미치게 해 백룡이 그리고 걔네들은 위치가 너무 특정하기 쉬운 게 여기 이 구멍에서 나오거든요 어? 지금 저 설마 주댕이인가? 저 주댕이인가요? 어? 아 아니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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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댕이 아니야 주댕이 아니야? 주댕이 아니야? 그래가지고 그냥 이 앞에서 존버하면은 알아서 기어나와요 그리고 백룡이 다른 용들보다 그 높이가 너무 높아가지고 음 걔는 또 고지대에서 찾으니까 더 안 보여 캠프? 아 뭐 캠프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 그래서 저도 캠프 한번 해봤거든요 모르겠어 나한테는 안 오더라고 필로야 여기 없니? 필로야 언제 나오니? 낙땜이 없으니까 너무 좋아요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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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뭐지? 능욕감? 아아! 어어? 어어. 냠냠. 아아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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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얘 뭐야? 뭐지? 아! 히히히히히. 히히히히. 튤리가. 어 그러게 튤리가 딜 좀 넣네. 아! 필로드래곤 찾으러 왔다가 이게 뭔 봉변이죠? 그러면은. 필로드래곤이. 여기 있을까? 한 이쯤에 가볼까 여기? 여기. 다른 친구들 다 넣어놨어요. 드래곤 만나러 갈 때는 좀 거슬려가지고. 히히히히. 히히히. 출리만 빼고. 히히. 사실 드래곤 만날 때 뿐만 아니라. 좀 많이 거슬리긴 하잖아요. 평소에도. 평소에도. 어둠의 거울 원단? 히히히. 조. 12. 용의. 히히히. 지. 아. 띵. 6. 띵. glad. 드래곤 추적. 아 맞다 그런게 있었지 근데 아까 사실 필러드래곤 파밍할거 다 해가지고 필요없어 지금 필요한건 넬드래곤 넬드래곤 빈을 아 발톱 파밍하는 퀘스트가 있어가지고 넬드래곤 루트는 어 넬드래곤은 그나마 돌아다니는 영역이 조그맣네 여기서 여기 같은데 아 여기서 여기 같은데 이렇게 라넬에서 이렇게 가는거 같은데 여기 무조건 이 앞을 지나가더라구요 라넬 조망대 저 구멍에서 나오는거 몇번 봤어 근데 여기는 문제가 너무 춥다 갑자기 괜찮아진 저기서 나오거든요 그리고 여기 앞에를 이렇게 지나가고 지금 안보이네요 맞아요 여기 고기만이죠 고기만이죠 곰주기 곰주기 아 그랬나 그리고 그리고 이 넬드래곤 지나가는 자리에 백룡도 지나가요 이 넬드래곤 지나가는 자리에 백룡도 지나가요 완전 겹쳐서 지나가는거 같은데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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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네가 지저로도 들어가가지고 지저 안에서도 지저 안에서도 돌거든요 이렇게 지저 안에서 돌고 이렇게 나오는거 같은데 저 뒤쪽으로 떠나 너무 헷갈려 못찾겠는데요 지저에 있나봐 넬드래곤 넬드래곤 발톱을 두개를 가지고 오라던데 좀 너무한거 아니냐고 하나있다 하나만 더 챙기면 되는데 지졌다 뭐였더라? 어 이거요 넬드래곤의 발톱을 이거 발톱 받치면은 또 이번엔 비늘을 받치세요 비늘을 받치면은 또 이번엔 뿔을 받치세요 뿔을 받치면은 또 이번엔 목숨을 받치세요 요조랄 하는거 아니오 나 촉 좋아 왠지 그럴거 같애 그러면 와 이가단은 헉 이가단이 천사의 석상인 것처럼 하는거 아니야? 헉 그런걸 수도? 아 이거 오늘 나올 것 같지 않은 느낌이야 오십개월 지났쥬? 어? 이가찬님 오십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아 사당 챌린지구나 이미 깼쥬? 이미 깼쥬? 한발 늦었쥬? 오십개월 요조랄 나는 부자가 될거야 그리고 드래곤은 실제 시간으로 지나가는 그런 거여가지고 워프해도 안 없어져요 그래서 어 저 새끼 어디야? 좀 먼 거 같은데? 여기로 해야 되나? 너무 먼가? 아 핀 찍어볼까요? 백룡이 젤다라니 무슨 소리죠? 용머리에 핀 한 번? 핀 한 번? 질러주고 저기 있다! 시시시시! 시시시! 아 신나 아 더워 쟤는 어나 몸이 닿으면 근데 용들 진짜 백룡 빼고 다 너무 멋있게 생겼어 백룡만 너무 어벙하게 생겼어 아 발톱! 맞다 아 추워 추워 어우 너무 추워 넘추 넘추 멀쩡 발톱을 얻기 위해서는 발톱을 쏴야 돼요 이렇게 쏘면은 나와요 지금 얻었죠? 지금 들어왔죠? A를 바쁘게 근처에서 누르면 이렇게 공중에서 먹을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뿜는 저 하얀 색깔 저거에 맞으면은 얼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거 바닥에 가가지고 죽을 필요 없어요 공중에서 먹을 수 있어요 대신 좀 손에 땀이 많이 나거든요 어금니가 그리고 제일 죽기 어려워요 주둥이 너무 앞에 있어가지고 근데 발톱은 그나마 쉬운 게 위에서 위에서 아래를 보면서 이렇게 치고 떨어지면서 A를 막 열심히 누르면은 먹을 수 있어요 방금 떨어질 뻔했지만 괜찮아요 이런 것도 가져가줘야겠죠?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10분을 기다려야 된다니까요? 진짜로 나 백룡 타 이렇게 타고 하이랄 반 바퀴 돈거 같애 근데 중간에 몬스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쫄리던지 맞을까봐 맞으면 떨어지잖아 떨어질까봐 어찌나 용암석 무기에 붙이기? 그러게 빅룡 욕 그 걔는 힐링 기능 있잖아요 완전 완전 힐링이야 근데 용이 그 필로드래곤도 그렇고 필로드래곤은 좀 귀엽게 생겼는데 얘는 좀 멋있게 생긴 것 같다 이 놈 자식 어떻게 생겼는지 얼굴 좀 보자 얼굴 좀 보자 얼굴 보자 그리고 백룡은 그냥 멍하니 타고 다닐 수 있는데 얘네들은 지저로 떨어지기 때문에 잘 붙잡고 있지 않으면은 그냥 미끄러져가지고 떨어져버리더라구요 근데 백룡은 그럴 필요가 없어 백룡은 그냥 하이랄만 돌아다녀가지고 근데 여기 자리 잡고 이러고 이러고 앉아있습니다 고추털 보자 짬치털 보자 알모니야 똑같이 생겼어 필로드래곤이랑? 약간 낙타같이 생기지 않았어요? 약간 낙타같이 생기지 않았어요? 약간 낙타같이 생기지 않았어요? 아 추웠다 잘 있으세요. 나도 나중에는 드래곤이 되고 싶다. 저기요, 그럼 무리한 요구를 하시면 어떡해요. 부디부디? 뭘 또 부디부 부비부비? 딱 보니까 그거네. 사과밭이듯이. 근데 막 이런거 받치면 어떡해? 장난하지 마세요. 못 본 척 하네. 저기요. 받쳤잖아요. 이게 아닌가? 아, 탕으로. 오, 아. 네. 어, 하나는 다시 돌려주네? 에이. 최최. 아, 이거 장비 업그레이드 할 건 남겨주나봐. 아, 하나만 받쳐도 돼요? 나 왜 두개로 받지? 이거 하면은 돈 주거든요? 저거를 한번 퀘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이가단 퀘스트는 다 했는데 맛도 없더라구요. 그 여신상마다 바라는게 다들 다른가 보다. 뭐, 발톱 달라는 애들도 있고. 뭐, 발톱 달라는 애들도 있고. 귀딱지 달라는 애들도 있고. 드래곤이 다르겠지? 발톱. 발톱 파밍하는 거 너무 힘들어. 덥네. 너무 더운. 아, 내가 추위가드 저거 입고 있어서 그런가? 아니, 너무 덥다. 시간을 조금. 몰 드래곤. 한 대 맞으면 쭉쭉쭉 깎이는 거 아니야? 그냥 더울까? 그냥 좀 더워도 되지 않나? 더위 가드하는. 어, 그 더위 가드. 1분? 하여튼 덥네. 네. 시드! 맞다. 얘네 꺼내야겠다, 다시. 시드야, 나 너무 덥거든? 아우, 시원해. 아우, 시원해. 아우, 시원해. 오! 멋있다. 이거 영화 둔 아니야? 오,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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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어, 어. 어. 아아악! 어디 갔어? 얘들아, 공격해. 얘들아. 뭔 때를 보여주는 거야? 얘들아. 가는데? 쓰읍. 어이없네. 너네 싹 숨는 거 내가 다 봤거든? 너네 싹 숨는 거 내가 다 봤거든? 어, 뭐야. 싹 숨네. 어, 온다, 온다, 온다. 완전 영화 둔이야, 이거. 둔. 둔 나 어이없네. 굉장히 멀리 갔는데? 아, 채팅 너무 웃겨. 시드 물방어막 해놓고 루즈 전기 걸어 놓은 다음에 공중에서 화살 쏴요. 완전 지식인인 줄. 완전 링크. 링크. 본인 등판한 줄 알았어. 아주 꿀팁 대박이야. 아, 재밌다. 어, 온다. 저기 온다. 딱 걸렸어. 어? 루즈 전기, 어? 시드 보호막 간 다음에 루즈 전기 쏴요. 딱 걸려. 어머, 어머. 보호막 깨졌어. 어머, 어떡해. 나 어떡해. 시드야. 온다, 온다, 온다. 온다, 온다. 아아악!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아, 이씨. 아아. 힘드네. 얼굴 보기가 왜 이렇게 힘들어.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물을 뿌리면은 좀 데미지가 높은가? 아아악. 물이 얼메. 아아악. 물이 얼메. 물이 얼메. 아아악. 물이 얼메. 아아악. 쓰읍. 그렇게 높은거 같지 않아. 고맙습니다. 쓰읍. 헉. 죽어, 죽어. 죽어, 죽어. 죽어, 죽어. 죽어, 죽어. 죽어, 죽어. 죽어, 죽어. 딘두 띵두 띵두 님. 54개 하고도 안봐요. 흐흣. 이런걸로 때릴까? 공격력 좋은가? 근데 왜 이런 상황에서 얘네들 쓰기가 이렇게 아까운지 모르겠어 이럴려고 해 놓은건데 그쵸? 너 왜 이렇게 엄지발가락같이 생겼어? 너무 무섭게 생겼다 근데 진짜 나는 살암님 왜이러나 왜이러 맨즈아 얘들아 얘들아 잡어 잡어 이제 잡을 수 있어 그렇지 역시 역시 나 처음 잡아봤어 찢었다 왕가 의창 왕가 의창 가가 가요? 잡았네요 이제 히녹스 잡으러 갑시다 가 보자구 오늘 영상 썸네일 어때요? 제가 오랜만에 포토샵 좀 만져봤는데 괜찮죠? 감사합니다 본인인 줄 알았어요? 음 헉 대박 두 박스는 심했다 펑그 와야겠다 에 웅 컨셉 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 오오오오오오오 어 저쪽이야 어떻게 어디야? 띠띠띠 멋있어요 매력있어요 저건가? 아니네 히녹스? 어디쓰? 동굴에 있나? 아 야 야 야 야 야 일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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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히히히 어 얘들아 어떡해 얘들아 이게 오늘 새벽 6시에 저의 심정이였어 갑자기 날벼락이 입에서 깜놀스바리타 날벼락이 와가지고 그냥 뭐지? 그 뭐라그러지? 아니 그 문구가 되게 이상했는데 그냥 어디로 대피할 준비를 하라는건지 모를 그런 글이었어 그래서 뭐지? 뭐지? 어떻게 하라는거지? 죽을 준비를 하라는건가?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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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딱 걸렸어 히노크스 웅둥바 웅둥스바리타시 와 이놈의 왕가의 창 그냥 그만좀 주라 아 추베르비네요 왕가의 검 왕가 왕가 왕가의 창과 왕가의 검의 만남이라 재밌어 죽였어 히녹스 끝났고 물드래거 끝났고 보고하러 가자 또 돈 주겠지 사파이어를 주거나 그러진 않겠지 사파이어를 주거나 그러진 않겠지 포레스트요? 해야죠 지코님이 같이 해주겠죠? 루케 루케 또 불러야되나? 클겨 클겨남 음 부럽다 토벌하고 왔습니다 감성 안마 마지대 아 저 그리고 얼마전에 용의자 액세 헌신 다시 봤거든요 행구들이랑 근데 진짜로 진짜 내용이 진짜 하나도 기억이 안 나더라구요 근데 너무 재밌더라 확실히 기억이 안 나니까 처음 보는 것 같이 너무 재밌었어 그게 그 영화에서 처음부터 용의자가 나오거든요 살인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가지고 어? 기억이 나는 건 그거 하나였어 이거 반전이 있었던 것 같은데 뒤에 가가지고 트위스트가 좀 있어서 내가 그거 때문에 되게 놀랐던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면서 근데 처음부터 용의자가 특정되니까 어?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다 응 그것? 마.. 미지의 몬스터? 용의자 엑스 그래서 행구들이랑 같이 용의자 엑스의 헌신 보고 우리나라에서 만든 용의자 엑스 류승범씨랑 이효원씨 나오는거 그걸 틀었거든요? 왜 이렇게 별로라고 생각했었던 것 같지 너무 궁금해서? 근데 보진 않았고 그냥 넘기면서 봤는데 하.. 그냥 넘기면서 봐도 재미없어 진짜로 그 갈릴레오 캐릭터가 아예 삭제됐고 그 형사가 조진웅씨인데 형사가 갈릴레오 역할이랑 그 형사 역할을 같이 해요 그러면서 막 유승범한테 야! 너 이거 너 이거 사랑 아니야 아.. 이러면서 막 한국 영화 장면 그 연기하고 갈릴레오는 그런.. 그런 느낌은 아니었고 되게 막 이 녀석 사랑에 빠졌구나 이러면 안돼 다시 생각해라 이런 느낌이었는데 나말고 왜 그 여자야 이런 느낌인데 조진웅은 막 야! 너 이거 아니지 너! 이런 느낌이어가지고 오면서 힘들었어요 퍼플비워드 퍼플비워드 닿님 5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그니까 너무 삭제된게 많고 아 몰라요 아.. 그냥 영화 자체가 그것만 봐도 짜증났어 내용은 비슷한 것 같긴 한데 캐릭터가 너무 아쉬웠어 아.. 지저 몬스터 잡게 시키네 설마 라인엘 잡게 시키는 거 아니겠지? 어? 아까 우리가 만났었던 개 아니야? 그.. 거북이 같이 생기네? 헐랭반구 물결표 오늘 헐랭반구 따시 어.. 감사합니다 흠 어! 아! 아 씨.. 흐흡 두 번째 엔 자 각. 프리미엄 어질어질하다 아 이거는 그건가 보다 골렘 그리고 용의자 엑스에 헌신해서 그 용의자 엑스가 연기를 너무 잘해 진짜 너무 잘 어울려요 그 음침하고 막 수학밖에 모르고 막 진짜 율승범씨도 잘하지만 그 원조 음침스타의 음침함은 따라올 수가 없어 전세계에서 가장 음침하게 생긴 아저씨가 음침한 연기를 하는데 어떻게 그거를 이길 수가 있겠어 감시옷의 남쪽에 있는 하이랄 평원 아 이거 내가 사진 찍어놨던 것 같기도 하고 사진 많이 찍었죠 배경화면 배경화면 너무 힘들었어 이거 마지막으로 강화할 때 이거 공중에서 이빨조각 이빨조각 줍는 모습 이가단 이가단 아 이거 진짜 이거 여기 들어오자마자 비명을 질러가지고 제가 맨몸 전투인데 어두워 멋있는 장면 멋있는 장면 멋있죠? 팬티빠람 팬티빠람 멋있죠? 안찍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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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벌 때 도와주러 가자 왕가의 창 왕가의 창 깜짝 놀랐어요 막 백? 십? 이러던데? 흠 멋지죠? 하하 멋있죠? 장美味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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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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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구려! 뭐야 세로로 좀 붙어야 되는 거 아냐? 세상에 이렇게 이상한 비주얼로 붙을 줄이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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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런.. 와.. 이거네 이거네 요거네 요거네 하하하 멋있지 너 멋있지 멋지지 여기다가 붙이는 거 아니었나봐 자 토펄트 저의 놀라운 기억력으로 다 까먹었어요? 감시 요새 남쪽에 있는 하이랄 평원 감시 요새는 여긴데 도끼무기의 도끼무기의 아이고 잘못 눌렀어 라이넬 부치면은 진짜 좋아요 그러게 막 공격력 200 되겠는데? 미쳤네? 에? 침탱 남쪽? 파이랄 평원 어? 말축이 데려갈까? 얘랑 똑같은 크기의 백마도 있더라구요? 난 진짜 우연히 발견한 거였는데 그 여섯 마리가 있대요 이 게임의 특별한 마리 유명하더라구요 아직 못잡았어 백만원 이게 얘랑 똑같은데 색깔만 다른거야 덤벼라 세상아 덤벼라 세상아 어? 여기 얘네들인가? 아 튜토리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진짜 구리다 진짜 깜짝이야 이런 쓰레기를 주다니 놀랄 노 짤새 백마 이름이야? 뭘로 하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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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회복 겁나 조그맣은데? 하긴 한다 그래도 아이고! 우리 말치기를 때리고 난리 울퉁불퉁 굵은봉 울퉁불퉁 굵은봉? 별론데? 도발대가 더 가야되나? 나 참 나 참 어디 따는건지 이미 죽었나? 내가 너무 늦었나? 벌? 아 벌도 스크랩 빌드 할 수 있대요 그리고 벌을 스크랩 빌드 하면은 벌이 나와서 대신 싸워준대요 거짓말 같죠? 붙이러 가볼까? 어? 여기 코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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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션 있는데? 붙일 무기가 없네 여기다 붙이자 아까 어디 썼지? 그 안으로 아 아 아 아 아 아 멋있죠? 좀 징그러운 거 이건 토벌대가 도대체 어디 있지? 뭐 잘 모르겠네 몬스터들이 너무 많아서 쟤네 아냐? 어딜 가나 몬스터데 어? 이 친구 어머 어디보자 어디보자 어떻게 도와줘야지 잘 도와줬다고 소문이라네 이거 링크 머리로 받치고 있어도 되던데 아 말뚝이 있네 여긴 또 안 들어가? 아우 짜증나 여기 내가 이렇게 들어가면은 허리를 펼 수가 없네 허리를 펼 수가 없네 아 참 아 근데 약간 애매하다 어? 됐네 아 근데 말에 걸 수가 없어 어떡해 왜 말이 안 걸리지? 왜 말이 안 걸리지? 왜 말이 안 걸리지? 아깐 됐잖아 아깐 됐잖아 왜 왜 이래 어? 그냥 서있네 왜 왜 서있는거지? 아아 알아 알아 내가 천재적으로 잘 했나보다 내가 천재적으로 잘했나보다 이거 수리해주는 애도 있더라구요 터벌대는 도대체 어딨을까 음식칸 꽉 차면 돈으로 줘요? 더 아래로 진짜 내려가야 되나? 갈 때까지 가보자 니가 터벌대건 외계인이건 애들 얼굴 봐 도끼가 가득해 저런 데 아니야? 이런 데 근처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터벌대건 히 몬스터밖에 안보여 터벌대 미션? 근데 툭 이 몬스터미션은 뜨는데 터벌대는 미션이 안뜨더라구요 터벌대 터벌대 딱 걸렸어 아아아악 가라 아아아악 가라 벌드라 벌드라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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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드라 죽어라 어? 벌써? 말도 안 돼 아 벌추기들 헐 뭐야 한 번 휘두르니까 깨진 거야? 진짜 대박이다 기브 도착 와 일회용이었어 왜 이래요 레전드 대박 이런 레전드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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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뭐야 어 어 흠 흠 이쪽으로 갔었어야 되나? 도벌대 찾다가 6월 되것슈 에이? 여러분들은 어떻게 발음 하시나요?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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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군요 쓱걸이요? 그러시구나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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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런데? 여기 같아 근데 사람이 안보이네 와 오늘 CF연장면 이야 멋있다 아푸님 1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사랑이란 사랑이란 저 다리 근처에 있을수도 흠 토 벌대야 어디갔네 벌대 토 벌대 토 벌대 토 벌대 아 꼬뽀님 23개월 그도 감사 간다 아 쿠오 어 어 흠 쟤 전기 드래곤이었어 오마이갓 얘 사과먹나? 어 사과먹네 사과먹네 귀여운 둥이 사과먹니 하하하하 드래곤이랑 한번 싸워볼까? 어? 여기있는 드래곤이 아니구나 뭐야 너무 무섭게 생겼잖아 하이랄평원 남쪽? 여건가? 진짜 여기 있는 거 아니야? 여기까지 내려가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겁이 나는 게 아니라 토벌때부터 찾아야 될 거 같기 때문이야 어? 저 백룡 아니야? 백룡이다! 백룡은 못 참지! 근데 백룡 파밍할 게 있나? 백룡이 지나가네? 어디 계시지? 어라? 아까 어디였지? 이 뒤쪽이었나? 아 저깄다! 야 엄청 높이 나네 비교 불가하네 옷 갈아입는 거 너무 귀찮다 근데 누나 저 왔어요 누나 파밍하러 왔어요 뿔이 멋있으니까 뿔을 한번 이제 10분동안 아무것도 안 나와요 정말 너무하지 않나요? 어떻게 그럴 수가 뿔이 비싸요? 아 근데 뿔이 최종이더라고요 최종 진화 아이템 야 멋있다 용 이렇게 우연히 발견하다니 하이랄 평은 올만한데? 이렇게 용암석 말이 이게 용암석이지 그냥 눈곱 낀 거 아닌가요? 악어새가 된 느낌이에요 치석 아닌가요 이거? 곱석 각질 내가 제거해주는 거죠 뿔 넣고 약 약 만들면 버프 30분? 이야 30분 이야 폼 미쳤다 근데 진짜 높이 날지 않아요? 높이가 지금 저기 좌표거든요 제가 지도 미니맵에 써질 수 있는 숫자 치 700? 다른 용들은 막 200, 300인데 얘는 700이에요 높이가 용이 공주를 아 저 드립이에요 드립 그냥 얘가 공주님 같이 이뻐서 젤다랑 컬러가 비슷해가지고 팬들 사이에서는 그냥 공주용이라고 부르거든요 별명이에요 별명 별명이에요 별명 별명 공주님 공주님 얘만 근데 얼굴이 너무 잘 보여 볼이 작아 작아가지고 다른 용들이 이렇게 안 생겼는데 눈이 눈알이가 눈알이가 왜 이랴? 눈을 왜 그렇게 띄어? 약간 그 지브리에 나오는 느낌? 멋있는 느낌? 어머 여기까지 왔어 세상에 톱 볼 때 찾다가 톱 볼 때 못 찾겠다 이 옷 좀 멋있어 이 옷 좀 멋있어 나 이렇게 약간 치마 같은 옷이 멋있는 것 같아 망토 같은 흠 흠 음 흠 이것도 무슨 캐스트인가봐요 뭔지 전혀 갈 필요 못 잡겠네요 펜 눈 봤냐고요? 아니요 콩눈이에요? 콩순이에요? 마왕이 부활했다는데 사실일까요? 하하하 얘네도 새벽에 문자 하나? 긴급경보 마왕 부활 한 20분 뒤 다행히 마왕을 물리쳤습니다 구강폐하와 젤다님 만세 아 링크 부활 마왕은 빨리 대피하십시오 그게 맞다 아이고 미안해 오해 오해 나무 화살은 이가단내가 제일 싸더라 10개에 35원? 난 5개에 35원인 줄 알고 욕했었는데 말축아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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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축이한테 먹을 것 좀 줘야겠다 말축이 때려가지고 미안하네 말축아 이거 먹어 아이고 맛있어 먹는거 봐 사크채 어머 사크채 아이씨 아아 진짜 짜증나 죽겠네 왜해 왜이래 진짜 눈치 없이 어 열받아 밥 먹고 있는데 저러고 식사예절이 없어 식사예절이 없어 먹방 먹방 아아 으음 소 볼 때 못 봤니? 네이슨? 몬스터 쇼프 아무리 봐도 여기밖에 없어 어? 저건가 보다 저건가 보다 4개? 너무하네 흠! 라이넬 마스크다 라이넬 마스크 는 못 참지 저기가 토벌대 캠프인가 봐요 음? 아닌가? 그냥 캠프인가? 아 와 아까 거기구나 이런 씨 아이 어어 아 아 아 저기가 맞는 것 같아 이거 조망대 길을 따라가면 나오는 곳 갈 수 있어 갈 수 있어 너 할 수 있어 우와 토벌대가 없는 거 아니냐고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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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벌대다! 토벌대다! 아닌가? 농구인가? 토벌대 맞아요? 시민군대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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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말추긴 여기 있어 지 혼자만 말타는 거 보소? 싸가지 보소? 여기구나 조망대까지가 아니라 준비는 됐나? 어? 어? 차근차근? 어? 자고 있는데? 어? 간다! 애들이 용기가 있네 일단 나도 그러면 참여를 해야겠지? 공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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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게 안 맞아? 전기 찜질 효과가 아주 좋네 전기 찜질 효과가 아주 좋네 전기 찜질 대박이야? 확실히 실버는 잘 안 죽는다 확실히 실버는 잘 안 죽는다 확실히 실버는 잘 안 죽는다 오 오옹 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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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와라 어우 와라 오우 화나 어떻게 오우 화나 와라 어우 와라 애들이 잘 싸워주고 있기 때문에 나무보 이겼어 이겼어 쟤는 같이 싸운거 맞아? 수상하네 뭐야 마스터 소드를 들고 싸웠어야 되는 거야? 꼽주 놓은거 좀 재수없네 하테노 요새? 도대체 언제 끝나는거지? 하테노 요새? 아미보 타임이에요? 아미보는 못참지 하테노 요새? 하테노 요새? 아미보 아미보 만 남기고 갓단다 과연 썩은 무기를 줄 것인가 에잇 에잇 과연 야숨링크는 썩은 무기를 줄 것인가 쇠 무기를 줄 것인가 오 화살까지? 대박 느낌이오잖아 와 역시 검 중에 검은 병사의 검이다 역시 야숨링크 지금 이 야숨링크가 들고 있는 검이 병사의 검 같거든요 아주 좋네 마스터 소드 같진 않은데 젤다 사마는 호박 호박 각이죠? 구리네요 하테노 요새 하테노 요새 하테노 요새가 어디야? 하테노가 이렇게 넓은데 어디로 갔다 하는 거야? 하테노 요새가 어디야? 하테노가 이렇게 넓은데 어디로 갔다 하는 거야? 하테노 요새 살수 수 있대요. 세상에. 야숨 때도 됐다고요? 알아요. 저도 야숨 했어요. 야생의 순결 알아요. 저도. 이번에도 생취욕을 젤다와 함께. 6월이구나. 이거 뭐 호버버드 만드는 것도 있던데. 어? 여기 호버버드 재료 있네? 참고로 호버버드는 선풍기로 만들더라고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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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완성. 오. 새로운데? 왜 이래. 왜 이래. 아. 아. 안 되나? 됐다. 됐다. 딱 기다려. 어디라고? 좋았어. 조나오기여. 전용 옷도 있어요. 진짜 어이없게 생겼죠. 다리. 빠빠빠빠. PDF Inc. 파빠빠빠. 파빠빠. 어디였지? 파빠빠빠. 파빠빠빠. 파빠빠빠! 파빠빠빠빌. 이이야야. 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어? 언덕 아... 저기... 오케이. 오케이 데에스. 아 여기로 아래로 가야 된다. 와 근데 진짜 빠르네. 어? 사당이 있대 여기. 왔단다. 볼. 볼. 어? 어? 아래쪽에서 감지됐대요. 동굴인가 봐. 아 이런. 토벌대 찾아야 되는데 지금. 토벌할만한 데를 조금 볼까? 토벌할만한 가치가 있는 땅을 좀 볼까? 다루밍. 없는 것 같은데? 이 뼈다구들 중에 하나인가? 하테노 요새라고 따로 써있어요? 어? 오호오호 재밌네 호호 재밌네 재밌어? 여기서 빨리 가는 방법 제가 유튜브에서 봤거든요 비행기 꺼내면 된대요 아 그러면 비행기가 저보다 더 빨리 간대요 아 아 비행기 비행기도 하고싶다 다시 다시 아 아 이러면 또 그냥 바닥에서 시작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한 거야 그 비행기를 어떻게 한 거예요 아 아 이럴 줄 알았다 아 이럴 줄 알았다 억 타기 여기거든요? 여기가 바로 하테누 요새 적은가 보다 어? 마구깐 있네 여기 아닌데? 여기 어디야? 어머 어디야? 아까 여기 아니었나? 아 여기네 저기다 저기 얘넨가? 아 길 너무 헷갈리네 아 다 죽일 수도 없고 어 저기 연기나는 적인가? 아 또 비가 오네 다리 건너야 되네 다 왔다 다 왔어 너무 싫어 저기 가야 되는 거 아니겠지? 아 아 저기 같다 딱 저긴데 어 눈이 왜 이렇게 좋아? 눈이 왜 이렇게 좋아? 야 뭐하냐? 아 쓰레기템 토벌대는 어디 있을까? 기싸움 기싸움 물어보죠 그럼 오죠 음 파라반반반반반반반반반반 이거 다큐멘터리 있는 거 알아요? 유튜브에? 보코블린의 삶 이러면서 BBC 다큐 패러디한 거 있거든요 진짜 잘 찍었어요 야숨의 야숨 시절에 만든 건데 배경도 진짜 다큐처럼 잘 찍었어요 깜빡놀랬잖아 깜빡놀랬어 토벌대 어딨음 알아볼듯 말듯 인간극장? 인간이 아닌 것 같지 백룡 찾는 것 보다 어려운 것 같아 토벌대 찾는 게 뭐 이렇게 생긴 거를 뭐야 이게? 아니 이거 보이지도 않는 표지판을 뭘 세우겠다고 이거 통나무에 통나무를 더해서 이거지 살인이야 일단 돌을 끼워 돌을 끼우고 돌이 고정이 안 되니까 위에다가 이거 붙이는 거야 아씨 나 떨어졌어 아 짜증나 안 붙을 것 같은데 아씨 안 붙네 이게 뭐지 아 웃겨 됐어 맞지 이게 물리야 이게 물리야 아 아 아 아 아 물리네요 아 저 마구간 애들이 또 볼때 정보를 좀 알지 않을까 이게 야영하는 캠프같은게 있을텐데 뭐야 꼴란데 기일 안내는 맡겨주세요 토벌대 관련 정본 없나요? 아니요 카카리코 다리앞에서 오른쪽 길 따라 쭉 가면 나와요 감사합니다 진짜 별별 미션이 다있다 나 사진 찍어오래 또 마구감마다 다 돌아다니면서 이 미션 받으러 다니래 지겹다 이 게임을 얼마나 많이 하게 할라고 진짜 여기서 오른쪽으로 쭉 가면 나온다고요? 다리를 진화하면 나오나? 지겹다 가자 다리 지나기 전에 오른쪽 길로? 지겹다 아 여기 어? 하트논 요새 맞네 아이고 아이고 싫어 싫어 아이고 싫어 싫어 싫으면 어쩔거야 어 여기 캠프 있네 아이고 싫었어 어 여기 캠프 있네 얘네가 알려주겠다 어 아까 걔네 아니야 아 여기로 옮겼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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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레기 조언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 가담을 만나고 싶다 나 아니야? 오바노노 느려 어떻게 알아봤지? 나 아니야 연대기? 재밌네 좀 치네 진짜 아까 거기로 가나봐 전 부대 잠지 깜짝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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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네 때문에 아이씨 망했네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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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 몬스터 최저! 죽어서 사과해 마스터 수트 잠들다 또 얌생이 권법으로 가야되나? 아하하하하하하하하 아 왜이렇게 기쁘지? 아씨 아씨 오우씨 장봉 아아! 어 장봉! 어 백룡 해머 is gone 슬프네요 아! 박치기 박치기가 웬 말이야? 오우! 오우! 냠냠굿! 어어어어어어 어어? 어어? 우리 튤리가 아주 잘 싸우네 왕가의 창 양성검 오우! 오! 대박! 기사의 방패 오 내구도 업이야 게다가 오우! 뭐야? 다들 쉬는데? 흠! 화살! 아 어어 저기 있네 어이없네 친해졌나? 붉은달? 어 끝났다 붉은달 뜨면 또 만나는거야? 자주 뜨던데 자주 보겠네 왕가위 이거 왕가위 야 이거 진짜 와 레시피도 이렇게 떠요 야채 오믈렛? 버터가 있어야돼? 왜? 아 너무 많이 했네 요리를 너무 많이 했어 튀김 바나나 튀김 바나나 아 사탕수수가 있어야 되는구나 바나나 다섯개 하면 되는데 너는 죽을 때 뽐치기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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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는 이제 지워도 되죠? 두류부대는 추낙지방으로 갔다고 합니다. 추낙지방으로 그럼 거기 가서 그냥 하염없이 하염없이 찾아야 되는 거예요. 추낙지방에서 추낙 추낙지방으로 하염없이 여기 어디 있겠지? 근데 마구깡 근처에서 있겠지? 하염없이 눈물이 나네요. 근데 6년동안 이 게임 만들었잖아요. 근데 6년동안 할 것 같아요. 6년동안 해도 컨텐츠가 있을 것 같아요. 진짜로 게임 막 하루에 10시간씩 하는 사람 아닌 이상 어떻게 이런 게임을 만들었지? 정말 떠라 이들이다. 어! 이가단이다! 이가단! 얘 이가단인 것 같아. 100% 이가단이야. 이가단 옷 입고 말 걸면은 시비 안 거는 거 알아요? 헤이 이가단 흑흑 흑흑 흑흑흑 저기 말이야 그쪽도 이가단 같은데 지금 우는 척 하고 있는 거 안 보여? 눈치챘으면 방해하지 말라고 그럼 난 할 일 안돼 우는 척 하고 있는 거 안 보여? 이러네 그리고 지금은 이런 이 캐릭터 디자인인데 불러오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으로 돼있더라? 매번 바뀌어 그냥 랜덤인가봐 이가단이 이가단의 붕괴야 똑같은 건가? 똑같은 사람인데 흑흑 너무 가지고 싶어 뭘? 너의 목숨 아 너무 웃겨 아 너무 웃겨 아 너무 웃겨 아 너무 웃겨 아 개빨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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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쇼였습니다 여러분 니가 단 쇼쇼쇼 아 흑흑 가지고 싶어 흑흑흑 어 오 오오오오오오hd 나왔죠 나왔죠? 디자인 나왔죠나왔죠? 안 들어가죠 안 들어가죠? 어 나 번개 맞아 어 나 번개 맞아 나 완전 번개 맞아 근데 그러면은 그 번개 데미지 없는 갑옷 입고 번개 맞으면은 데미지 없나? 슈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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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라 달콤한 죽음이여 오 그냥 멋있기만 하네 연기만 폴폴 나네 달콤하네 원래 이런거 없었거든요 근데 이가단 캐스트 하니까 생겼어요 이런 원래 그냥 이거였는데 땅땅 오우 낭뢰 아무리 봐도 내가 사이즈 미스인데 이거 아 아 저게 고정이 안되나 아 이게 고정이 안되는게 말이 되나 아 아 어 오 오 아 아 으 으 어 으 으 으 으 으 감사합니다. 오 좋은 거 줬어. 자지만 되면 장땡이다 이거야?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 번개요! 어 번개 또 온다. 번개요. 달콤한 번개. 번개요! 저 몬스터 옆에서 같이 번개 한 번 맞아볼까? 아 근데 지금 아 날 풀리려 그러는데? 아 개아퍼! 미쳤어. 와 돌았다 데미지. 깝싸면 그냥 사망인데? 아니 그냥 지가 번개를 맞네? 지가 칼 들고 있어가지고. 하하 멍청이. 아! 이 씨. 내 화살. 같이 죽죠? 아하하하! 아하하하! 하하하하! 하아... 만족스럽네요. 왕가의 검. 롱! 으응! 벙개! 좋네. 미? 벙개가 딜이 진짜 센 것 같아. 벙개 굿. 자연재해를 이길 수는 없어. 쟨 뭐야. 근데 이제 번개 안 쳐. 오오오오오오 대박! 야오오오오. 야오오오오. 야오오오. 야오오오오. 허어어어어. 허어어어. 어어... 어이. 이래서 삥을 뜯나봐. 달콤하네. 몬스터 삥 뜯기. 이렇게 달콤할 줄이야. 몬삥. 몬삥. 목숨 뜯기. 목숨 뜯기. 하아... 이거 추낙. 어딨는지 전혀 모르겠네요. 마스터 소드는 한번 잠들면은 10분 걸리더라구요. 얘도 똑같애. 그 용이랑. 어? 회복까지 0.01? 회복되었다. 회복되었다고 합니다. 수 referrals 입 Reidó. 낮잠. 너 all the people who might be 뭐지. 땅은 이렇게 멈 News made in order to go. 추낙 아 이래서 어떻게 찾나 이 미션 하지 말까? 메인 미션이나 할까? 다섯번째 현재나 찾을까? 다섯번째 현재를 어떻게 찾아 신화시대 신화시대 유적이면 초반에 나왔었던 그 뭐야 승질 나빠 보인다 하늘섬? 시작의 섬 거기일까? 중등이야? 하하 참 궁둥이도 아니고 중등이? 하하 하하 토벌완료래 하하 화낸다 화낸다 뭐하는거야? 똥싸는거야? 아 아 난 왜 와 데미지 다는거 진짜 쪼금이다 구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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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템 쓰니까 진짜 구리다 아 아 흑 흑 흑 흑 웅 흑 흰 흑 흑 흑 흑 흑 흐흡 흐흡 흑 17짜리 써봐야지 요거 뭐야 오오 두배 네 그새 깨졌어 세상에 얘드라 깨졌잖니 오오오오 어딨어 어딨어 얘들 어딨니? 못 찾겠잖니 우주야 너 뭐해 아 얘들아 지금 공격해야 돼 나만 공격하는 것 같아 올라가 올라가 오 각이 안나와 얘들아 됐다 얘들아 됐다 됐다 오오 음 음 음 음 이십 왕가이창 왕가이창이 왕가이창을 더해도 14 왕가이창이 왕가이창을 더해도 14 왕가이창 별로다 여기서 호버보드 한번 만들어볼까 조종 음 음 어떻게 만드는지는 모르지만 처음에는 10만 나와도 제가요? 다른 여자 아니에요? 이런 모양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 이거 검색을 해서 보고 와야되나? 검색을 해서 보고 와야되나? 여기다가 조명꽃을 달더라구요 그래야지 안 없어진대요 방향이 왜이러지? 방향이 왜이래? 똑같은 조건으로 한거 아닌가? 니피지 않았잖아 내가 왜이렇게 되는거지? 왜이래 진짜? 그저? 이제 모르겠다 어떻게 하는지 아니 아니 왜이렇게 다 다르게 다라지는거야? 똑같이 했는데? 내가 화난게 아니라 답답하니까 하는 말 아니야 아니 아 진짜 이상하네 된거 같애 얼추 된거 같애 간다 어디로 가는거지 근데? 너무 올라가기만 하는데? 좀 앞으로 앞을 바라보게 해야 될 거 같애 어버 어버 사망하시겠네 아씨 잠깐 이거 망아 망삐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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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바람 좋다 아 시원하다 열대야야 물렀거라 아 열받아 이건 너무 정직하지 않나 어머 아까 거기서 약간 각을 틀어야 되나보다 아 반대였어? 아 세상에 나 또 반대를 했네 아 잠깐만 왜 그랬지? 누가 그랬어? 양옆을 아래로 뒤에를 앞으로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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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리 완벽하게 예스 아 뭐야 내 조정관 없어졌네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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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 아 아 이게 맞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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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야 누가 거짓말 했어 누구야 재미없다 이거네 나왔네 아 안되는데 이걸로 어떻게 호바보드를 만든다는거지 얘를 살짝 눕혀 이거네 답 나왔다 보라 보라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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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라색을 좋아해서 제가 하하하하 하하하하 어떻게 저렇게 저렇게 너무 하하하하 그 첫번째가 제일 가능성이 있었는데 양옆을 반대로 하라구요? 하하 무슨 말했는지 모르겠어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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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 앞뒤로? 45도? 뱉 이게 아닌 것 같은데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right 안되겠다 이거 유튜브에서 찾아보고 와야겠다 유튜버로서 유튜브를 안보고 한다는게 말이 안됐지 세상에 어? 링크 아 호버포원 최적의 최신식 호버 바이크 이상하네 어떻게 이렇게 완벽한 각도로 붙였지 언제까지 페루세일 탈거야? 죽을때까지 탈거같은거 가성비 탈것으로 소문났대 나만 몰랐지 또 나만 몰랐지 다들 알았는데 어머 진짜 잘타고다니네 두개만 있으면 되는데요? 내 똥손 실력으로 못할거 같긴 한데 약간 약간 어 각이 아 여기 아 나는 안될거같애 이렇게 한다? 시작 셀 opportunities 대기 오오오O0ls 호오오오오ㅓ 이거다 이거네 어 저기 누가 봐도 완벽한 바이크가 하지만 이거는 배터리가 덜다니까 야 이거다 이걸로 갈아입으면 배터리가 덜 달라나? 최고다 최고 엄지척이다 엄지척 짱이다 낙댐 없음 좋네요 베리 구시네요 와아 너무 좋아 이거 이렇게 날아다니면 돼? 돌았다 이거 질척 해놔야겠다 이거지 이거 이게 미래지 이게 21세기지 약간 컨트롤이 어렵긴 한데 저기 좀만 가면은 우리 집이 걸랑요? 넌 왜 와 나대네? 어 좀만 가면 우리 집인데 그니까 조명꽃 달고 저거 타고 다니면 지저 피크닉 가능 지크닉 삽 가능 지저 가자 두고 보자 세상아 지저 줄게 윙크 밍크 밖 필요 없다 잠이 약이다 하늘섬 다시 가야되는데 맞다 퀘스트 해야 되는데 오우 딴딴딴 딴딴딴 따다딴 딴딴딴딴 딴딴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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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딴딴딴딴딴 딴딴딴 딴다나나나 똑같죠? 잠이 보약이 많네요 마스터소드 빔? 현자를 찾으러 갔단다 나 오늘 점심으로 만두를 먹었거든요 근데 아직도 만두 냄새가 올라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쉽지 않네요 내일도 먹고 싶어요 빔! 아! 오 양치? 양치 양치 현자 하늘섬에 없대요? 누가 그래요 누가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래요 누구야 나가야겠네 다시 아 여기 그 그 신화유적이라는 게 그 카카레이코 마을에 있는 링 유적 그거 말하는 건가 보다 그 접근 금지 아 맞네 아 맞네 그 접근 금지 들어가시면 안됩니다 이 유적은 들어가시면 안됩니다 아 맞네 그 퀘스트 안 했는데 아직 그 석판 퀘스트도 아직 다 안 했어 안 한 게 너무 많아요 세상에나 음 오케 바리 따시 오케 바리 오케 바리 따시바리 오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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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아 저놈자식 파밍 하고 싶네 퇴근하시네 근데 하하 accurate 퇴근 하셔 어떡해 지저러 따라잡아보기 호다다다닥 땀 뻘뻘 흘리면서 아 벌써 들어가셨어 임자 견딜 수 없대 너무 춥대 마 일어나 얘도 뿔 파밍 할까 오 뿔 처음이야 좋다 눈꼽 눈꼽 낀 거 오 눈꼽 있다 눈꼽도 떼드려야 되니까 아우 더러워 죽겠어 꼽 중에 꼽 아 이분이 왜 이렇게 몸이 차 이렇게 몸이 차면은 어 용몸이 얼마나 안좋은데 이렇게 차게 하고 다녀 항상 아랫배를 따뜻하게 해야지 아우 정말 걱정되네 어 이제 꼽 없나봐 어 저기 너무 싫은 분 한 분 계시네 자 그럼 다시 나가겠습니다 보일 때마다 한 번씩 파밍 해주면 좋긴 하다 좋다 오늘 영상 친구들한테 보냈는데 루케만 답장을 해주네요 루케가 두 판 다 이겼거든요 그래가지고 뒤에가서 엄청 좋아하는데 어찌나 깜찍하던지 웃겨가지고 편집하는데 힘들었잖아요 이거 낙땀 없는거 진짜 좋다 잠시 그 그 뭐야 그 그 그거 좀 가져올게요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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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늘 어찌나 포스틱이 먹고 싶던지. 오늘 어찌나 포스틱이 먹고 싶던지. 오늘 어찌나 포스틱이 먹고 싶던지. 아 근데 잇몸이 아프네. 왜지? 만두 때문인가? 오늘 딱딱한거 먹었나? 그치? 그치! 맞아 젤다가 금지했었다고 그랬지. 아... 그러네. 팬텀간원을 해치우고 나서 그... 하는 미션이었네 여기가.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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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어이.. 나만 믿으라고... 맛있네요. 못생겼어 원래 여기 못들어가게 했었거든요 칼로 협박하고 불질러도 못들어가게 하더라고요 근데 젤다가 마왕이 젤다인척하면서 얘네랑 막 대화하고 그랬던거 생각하면 조금 모에 모에 마왕쿤 몇겹네요 쪼또 오 화살 달다 오 깨졌어 상자 호수다 아가 아 에 아 아 아 아 아 음 흐흫 으흠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와아! 실망이 이만기 저만기가 아니네 뭐오? 왜이렇게 높아? 흠! 또 있어 두 개? 해독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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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당시 왕의 일기야? 마왕 봉인 꿀팁 훈녀 생정 이런거 적혀있나봐 음... 흠... 흠 흠! 흠! 흠... 다섯 개의 유적? 저렇게까지 자는 거면은 못 깨운다. 도리라도 붙이고 와야되나? 하나? 어? 두 개? 꼭 필요할 때 없어. 돌검. 필요 없을 때만 있어. 울트라 핸드로 하면 안 되냐고요? 되죠? 화살 바닥에 떨어질까봐. 오 떨어질까봐. 못생겼어. 가장 신경쓰이는 점은? 하늘섬의 생물은? 하늘섬의 생물은? 하늘섬에 가보지도 않았어? 뭔가? 다이빙. 저기 가야 되나? 트레이루프 하라고 딱 표시해놨네? 꺾인거야? 이거를 여러 개를 찍어야 되는 건가? 아이고 이제 된 건가? 착각이에요 링크 웃겨 이게 뭐죠? 서설마? 포스틱이 양념 감자랑 맛이 굉장히 흡사해 양념 감자 어니언 맛 아주 맛있어 젤다 약속 미넬? 누나 남동쪽? 어째서 젤다가 석파네? 용의 땅? 한 건 하셨네요 아 그 용대가리 그거 말하는 건가? 혀혁혁 혀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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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플러 고지의 조마인데? 아 얘가 족장이구나 족장 모자에요? 족모에요 족모? 저게 바로 족장의 무게 그만먹어야지 아 맛도 없다 맛도 없고 출출하니까 먹은거지 그렇지? 갖다놓고 올게요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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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우 피곤 후우 피곤 후우 피곤 후우 피곤 위무기의 호수 위무기의 호수? 아 여기네? 이무기의 호수 하하 재밌는 아 아 보라색깔 나왔어 보라색깔 나왔어 쩌네요 쩔탱이네 쩔탱 밑바닥부터 시작했지만 벌써 천원 모았죠 이제 곧 bmw까지 가보자고 간다 간다 어 미식의 길은 역경과 고난의 길 나 이거 읽어본적 있는거 같애 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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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나니움 전기차 가보자고 전기차 카페도 가입했거든요 등어 팔려면은 게시글을 다섯개나 쓰고 댓글을 열개나 적으라 그래가지고 아직 등어 못했어 빡세가지고 가입 인사 이런건 했는데 4개 또 어떻게 채울지 모르겠어 탕구이 그니까 탕구이의 심정을 이제 알겠네 쉽지않아요 쉽지않고 흑 흑 흑 흑 흑 흑 계약인증 막 이런것도 올리더니 흑 출고인증 계약인증 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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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서 갑자기 핑크덕질? 흑 흑 ㅎ 흑 흑 흑 강태 당할수 있다 ㅇ 오 이거 눈알 되게 얻기 힘들구 이 글라이딩 옷 강화할 때 사용되는 재료거든요 그래서 제 만나면 꼭 죽이세요 블랙 화이트 그런 것도 괜찮네 화살 뺏어 화살 뺏어 오 이가단 이가단 스킬 뭐 꽤 귀닌인데? 꽤 귀닌? 핑크를 좋아해서 핑크색을 하겠다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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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와우와 여기 이 무기 이거 여신상 아인가?" 얘한테 또 뭐 받쳐야 되네 이런 필로드래곤 발톱? 필로드래곤 발톱 어떻게 넬드래곤 발톱밖에 없나 봐 넬드래곤 발톱밖에 없어 업그레이드할 때 다 써버렸어 필로드래곤 또 어디서 찼나 전기차 쇼핑 영상? 이분 재밌네요 크크 이런식으로 해가지고 나 아닌 척 근데 악플에 달리면은 상처받을까봐 그런거 못 올리잖아 허허 등업조건 채우는 김에 악플 배틀? 키보드 배틀? 기둥뿔이 뚫린 곳으로 안으로 이어지는 통로? 어렵네 입 닦고 빵이나 먹으라고요? 흠 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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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증 하나 하고 모르겠어 등업 게시판 이런 것도 없어 등업 신... 원래 카페 국룰이 가입 인사 출석 체크 등업 그 게시판 이건 3개는 쓸 수 있는데 안 열린다고 상자가? 아 오른손으로만 열리는 거야? 뇌광 야식구리 야식구리 이건 이거랑 어울리는데? 어 그러네? 커플룩이네? 내가 열었잖아 어? 상자... 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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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당밖에 못 찾아? 민망복장 센서로 찾을 거 등록하려면 다른 데로 가야 돼요? 그냥 여기서 할 수 있지 않았었나? 이상하네 하테너마 갔다 와야 되나 설마? 패드 업글? 패드 업글이 뭐지 로베리 랩에 보내줘야 된다고요? 나 주먹으로 싸워 나 건들지마 업그레이드를 해야된다니 세상에 마상에 업그레이드 기대되는걸요? 업그레이드 하면 이제 부자 될 수 있는건가요? 하지만 쟤는 필로드래곤이 아니라 네일드래곤인걸 근데 이렇게 가까이서 보다니 멋지다 그래도 파밍해? 역시 파밍은 뿔이지 역시 파밍은 뿔이지 아우 추워 아우 추워 하잇 주먹으로 안되나봐 주먹으로 안되나봐 뭐 이런것도 다시 껴있네 꿀밤 때린 사람 돼버렸네 안녕 안녕 난 간다 아 멋있다 아 멀어 너무 멀다 알몸인데 너무 멀다 저기 앞을 지나가는구나 그럼 저기 창문으로 보이겠네? 용 지나가는게 뷰 대박이다 뷰 맛집이네 뷰자네 뷰자 아주 도감 센서 추가 몬스터들 5개를 채워야 된대요 채워 뷰자이나 조심해 머리살바 부럽다 좀 친해 워프 마커 추가? 맵 데이터는 뭐지? 끝이야? 워프 마커? 아 타워 발자국? 사당 데이터? 이미 이미 이런 거 뭐 쓸모가 있나? 발자국 데이터가? 어딜 안 갔는지? 아아 발자국 발자국 아아 여길 아예 안 갔네? 여기를 뚜이 뚜이 추우님 39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여기도 안 갔네 안 갔네 안 간데 많네 해 해 해 해 에에에에에에에에. 어? 아 아 이렇게 보여준다고? 아, 하씨... 너무 수치스러운데. 너무 수치스러운데. 보물 상자! 보물상자를 액세스 해놨어요 두고보라구 죽은것까지 다 들려줘요 맨몸사당 재밌네 오늘 영상 썸네일 약간 옛날 햄튜브 영상 감성이야 게임 유튜브로 올리던 시절 유튜브로만 하던 시절 갱비스트 하던 시절 또 빡치는거 만들어놨네 여기 뭐야 엉덩이 골같은 나무 테크노 너무 안녕 전혀 센서가 반응을 하지 않는군요 이거 키스 눈알 그 보스전 할 때 되게 좋대요 어 뭐야? 뭐야 갑자기? 쟤 활 좋은데 오! 이어엉 궁 1타 2피 나가는 이어엉 궁 해뜨는데 왜이래 진짜 여기 약간 그 여신성 있는데 아니야 내가 미션이 뭐지 꼬리에 재단의 조나무 에너지를 바쳐라 이런 말이 있었어 아 보물상자 등록하라고 온 꼬리에 재단 재밌네 꼬리에 재단이라 꼬리 어 쟤가 나도 때린거 같은데 엘렉트릭 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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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 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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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말하는 건가? 입이 큰... 뱀? 아까 그 여신상 있던 자리인가 봐 꼬리는 길 따라 쭉 내려가야 된다고요? 아, 아 여기로 가야 되나? 반대? 아... 아... 으응... 보조 아... 저 지도뭐야.. 응... 여긴 뭐야? 백길 따라 200리 근데 이번 편은 진짜 의상이 진짜 많은 것 같아 의상 모음 영상도 봤거든요 근데 진짜 진짜 많더라 어? 어? 보물상자 요건가봐 대박적 살인사건 내광의 바지야 내광의 바지야 바지 폼 미쳤다 투구는 어딨어? 투구는 어딨어? 감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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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촉 왔다 촉 왔다 느낌 왔다 여기 있나 본데 이 위에? 미끄러워서 올라갈 수가 없네 어? 잴? 아래에 있나? 노든지 오른쪽 아! 아래에 있어. 아래쪽에서 감지하는 것도 알려주네. 왜? 아 여기 있네. 얘. 얘. 아. 끝! 크크. 그냥 검으로도 보여줘요? 어? 전기 공격! 살인마! 뇌후일 때만이네 근데? 아! 아! 구린데? 어! 아! 어째 어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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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기절한 줄 알았네! 우와 쩐다! 아니 미쳤는데? 우와 쩔었다 쩔었다! 무슨 짓을 한거야? 무슨 짓을 한거야? 안돼! 아우! 아우씨 아! 미쳤어 미쳤어! 아 물이라서 지금 전기 한 번에 오르나봐 아! 저 활 데미지가 저렇게 셀일이야? 돌았네? 아! 아 루즈 루즈야! 루즈는 맨날 저렇게! 완전 근거.. 근거리로 싸운다? 화살 서포트 해야되는 애인데? 아이씨 오오 무섭다 죽었나? 안죽었나? 오오오 무서운 애 왔어 무서운 애 왔어 맛있는거 먹어 맛있는거 맛있게 먹고 사 오우! 활활활 오우 또 활활활 활활활? 얘들아 가라 얘들아 조저라 오앗! 으아아아 아니 이걸.. 이걸 못 죽이네 오오 특등이래 특등 와 특이야 특 특등일 줄이야 우아 우아 손도끼? 오우 물이 택 우아 육십섬 미쳤어 와 63 대박이다 63 폼 미쳤다 물열매 장봉 간지 어 여기 맞나? 맞겠지? 여기는 늘 비가 오나봐요 친구들 또 있네 와 실버야? 특등은 특등 한번 실험해봐 아 들켰어 특등 어딨어? 특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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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등이 너무 자식아 맞다갔다 하기 힘든데요? 특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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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등 아주 어? 이게 특등의 힘이다! 이것도 되게 좋다 필로드래곤 차감 뭐 돌 도끼 창 돌 도끼 창? 이런 쓰레기 같은 건 먹고 싶지가 않네 꿀이다 꿀! 특등! 특등 꿀! 특등 꿀! 아! 또 이가단! 어! 근데 이가단 활 좋은 건데 아! 아 이거 좋은 활! 겔드 활이 뭐지? 그래 겔드 활 별로인 것 같아 스나이퍼 활? 내 취향이 안 맞아 여기 어디 재단이 있나? 저건가? 방금 코러가가 있었다고요? 코러가는 못 참지! 뭐지? 어디 있는지 모르겠네 잘 참나? 아 여기 잘 참을 뻔 잘 참을 뻔 야 메인스토리라고 몬스터 되게 많이 배치해놨네 아 아 아 아 아 아 여긴가 봐요 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오르륵 광광 이제는 죽는 거야 밝아 이게 웬 흐린 하늘의 날벼락 마지막 순간이야 해피 데이 제가 그랬어요? 제가 그랬다고요? 새로운 하늘섬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럼 거기 그 하늘섬에 누나가 있나? 항상 링크는 필요 이상은 얘기해주지 않아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는데 내가 올라가 볼게 너네는 여기서 주제 파악이나 하고들 있으라고 수준 어? 이거 다시 돌려주네 니들 수준엔 그게 딱이니까 어? 보물 상자를 감지했대 어디? 어디 따는겨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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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 아 이거 타고 올라가라고 세팅해놨네 오오~~ 감사합니다 새로운 하늘썸이 나타났다 여기 먹구름에 쌓여있던 그 하늘섬 조망대로 올라가는건가? 용모양? 섬도 용모양이에요? 용띠인데 몰랐네? 세상에 어머 그러네? 대두 용 여기도 상자가 있나봐? 아래 아 이 우물에? 우물에 있는 상자 먹어야되나? 오! 또 있어? 문 열어주세요 비오네 어? 이렇게 셀럽이 되고 싶어해? 저 저 할저씨 셀럽 증후군이 있나봐 어? 저기는 어? 지금이 좋은 기회 아닐까? 비행기를 타볼 수 있는? 비행기를 공중에서 해가지고 어떻게 가려는거지? 도저히 모르겠는데? 도저히 모르겠는데 재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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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됐다 너무 난 쉽네요 이렇게 쉬운걸 뭐 그렇게 어렵다고 4명의 섬 4명만 사는건가요? 5명은 안되나요? 이 비행기에 내구도 있는거 알아요? 시간 지나면 꺼진다 부서져요 이거 지금 부서진다 이거 이제 간다 이제 간다 간다 총 간다 야 기사시부리 부리부리 우와 어 뭐 뭔게 왜 앉혀? 실패 깜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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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잘나왔는데? 맘에 드는데? 아 이거 좀 못 나왔다 아 이게 비와가지고 오를 수가 없구나 왜 근데 번개가 안 쳐 또? 어 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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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호 아 붉은달 모션 바뀌었어요 짭젤다 처단하고 나서 젤다가 안 나와요 이제 진짜로 그 나레이션 했던 것도 짭젤다였던거임 원래 여기서 붉은달이 뜨면 몬스터가 일어난다 나는 젤이다 나는 젤이다 막 이랬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거 없었어 그냥 나와 가논이라고 생각하면 그니까 좀 우.. 우습..다 우습..나 그러진 않았던거 같다고? 다 찾아봐 다시 찾아봐 그랬어 나무상자만 보면 부수고싶어 kum 저va identities 어어어어어어 오오오호 얘네 한 번에 잡을 수 있나? 물고기? 번개로? 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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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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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사냥법 어? 설마 백룡이야 백년에 한 번 나온다는 백룡이야 아 백룡이 나오다니 아 백룡씨가 여기서 지나가다니 어쩔 수 없어 가야 되는 부분이에요 찾을 때는 안 나오고 아 파밍 다 하니까 흔 흔녀네 흔녀 아 무슨 동네 용처럼 흔용이야 매탹에 찾을 때는 꼭꼭 숨어있다가 아 진짜 어디 갔니? 아까 어디 아 바보 같아 아 멋있다 아 멋있다 용중에선 가장 풍성하네요 풍성충 뭐야 쟤네 쟤네 뭐야 어이없 어딜 까불어 어? 뭘 붙어 눈치없음 티비 완전 백룡이 나르샤야 오우 오우 근데 얘 능력은 회복 스킬? 제일 별론 것 같아요 제일 별론 것 같아요 차라리 좀 공격력을 높여주던가 차라리 좀 냉기 딜 전기 딜 불 딜 백룡 백룡은 딱히 메리트가 있나 가라 가라 다시 올라갑시다 백룡이 보내주고 우리는 재미 보러 가자 벌써 1년의 반이 지났다 아직 반은 아닌가? 6월까지 지나야지 반 지난 건가? 비행기 타고 가요 비행기 타고 가요 아 저장 못해 아 저장 못해 어렵네 대중가요? 이제 샤워 보고싶은 사람? 그냥 갈래. 비행기 안 타고 가요. 그냥 가요. 먼저 자러 가요. 재밌네요. 뇌명의 섬. 바라보고 있어 뭐지? 경고 드립니다. 이건 한 번만 넘어가 드리는 거예요. 뭐야 아무것도 없네. 해품이 꽃이라도 있어야지. 보라돌이 보지. 천벌받을 뻔했네. 웃겨. 백룡 여기서. 저는 경고 안 받아요. 왜냐. 난 나니까. 나는. 나니까. 자. 내가 한번 본いうこと은 없을 텐데. 어로우. 나이. 저를 흔들어. 불쌍하다? 무슨 말이에요? 상처되네? 아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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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자벼 화살 지금 300개 모으기 일보 직전 보물상자를 감지했대 이 앞에 있나봐 저기 있는거 아냐? 저기 있나봐 저기 있나봐 아악! 하아... 열받네... 앗! 나 언제 이렇게 체력이 많이 달았지? 이상하네... 이걸 쓰고 있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얘네들로 몬스터 죽이라는 건가? 이봐요! 할아버지 뚜비 보물상자 저기 있나봐 아 저기 특급 또 있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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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내가 여기서 뭐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비행기 타고 갈 거구나... 흐읍... 자꾸 나무가... 아... 산산조각이 난다... 저 철로 공격... 스크랩 빌드에서 공격하라는 건가? 저거... 누구야? 야! 어 여기 상자 있다 뽕빵 아 이거 근데 옷 갈아입어야 될 것 같은데 방어력이 너무 안좋아서 한 대 맞으면 그냥 사망할 것 같애 연골의 옷 가자 연골의 옷 갈아입어야 될 것 같애 연골의 옷 갈아입어야 될 것 같애 전 아닌데요 어어어어어어어어어 카씞아 잘 가보지만 아 아 아 섬이 너무 많아가지고 어디가 어딘지 모르겠다 어 화살 떨어진다 파직... 파직거리는거 무섭네 하트 안채우는거 신경쓰야? 안죽어 안죽어 오 아까 거기까지 왔다 아까 거기까정 왔정 왔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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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무르 부무르 젠제 자카더가 다 먹어서 하도 안 나와요 여기 내가 올라갈 수 있을까? 저걸로 다리 만들어서 가라는 거였나? 미끄러져서 떨어질 것 같았어. 개구리 옷 입으면 그럴 걱정 없겠지? 개구리 옷 세트.. 등산가 옷 세트랑 개구리 옷 세트 사고 싶어. 갖고 싶어. 쟤한테는 전기 공격 안 통하는데. 특. 등. 에지. 레츠 기릿. 크크크크. 토파즈? 지팡이? 괜찮아. 토파즈는 아깝긴 하지만. 저기 상자에 있다. 저 짜게. 이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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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앜. 하아앜. 아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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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저 짜주세요 가 아니고. 다른 거였는데? 뭐였는지 기억도 안 나. 나는 진짜 젓 기사님. 여기 젓 좀 짜주세요 라고 읽었어. 어 진짜를 그렇게 읽었어. 굉장히 민망 하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나 혼자 막 흥분해가지고 얼굴을 울그락불그락 막 하면서 아니 저 짜주세요 이러면서 왜 그랬지 제가 독서를 잘 안해가지고 글을 이상하게 읽나봐요 젖 짜주세요 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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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번개가 쳐야지 이게 열리는구나 흡 어머 싫어 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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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5 으 으 으 으 으 으 독서랑 무슨 상관이냐 뭐라고요? 쟤 특등 아니겠지? 아.. 특등은 아닌가 봐 동그라미네 특! 아니면.. 대장? 대장골렘? 대골렘? 어.. 골렘이 있네 하아.. 어머 어떡해 어떡해 어? 상등? 상등은.. 어.. 상등? 상등? 번개로 공략해볼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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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이쪽이야, 이쪽! 뒤에 또 있어. 약간 그.. 로봇.. 실험하는.. 영상 보는 기분인데.. 로봇.. 개.. 넘어지는.. 영상 아니죠? 번개가 안치네? 또 와? 또 와? 또 와? 번개가 안쳐? 어째 어째.. 아유 어째.. 나만 바라봐 근데.. 나만 바라봐 어떡해.. 오오.. 어어어 온다 온다 온다.. 그전에 죽겠는데? 오.. 아! 왜왜왜.. 오오.. 핫! 핫! 아! 아! 허.. 하.. 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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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아니지.. 이건 아니지 데스.. 이건 아니지 데스.. 아 이건 아니지.. 야.. 뭐 이런식으로.. 사람.. 어? 사람.. 어? 사람.. 어? 이러면 돼 안 돼.. 어? 사람 어? 이렇게 어? 화면 어? 섭섭해? 섭섭해? 어디갔어? 헥! 온다 온다 온다.. 얘들아 쟤 좀 막아봐.. inn 오.. 오오.. 번개가.. 그.. 대기시간이 되게 오래 걸리네.. 여기 근데 상자가 있는 줄 알았는데 없는 건가? 이미 이 나무 왠지 코르그 나무 같은 코르그다 코르그 아무것도 없다 재밌네 상등이네 상당한데 그렇다면 나도 특등으로 상대하겠어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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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아 나 너무 무서워 나 무서워 내놔 와 데미지 진짜 세다 얘들아 이건 된다 더 이상 쓸 필요도 없네 특등 애지 참 나 이건 뭐 그냥 얘들아 좀 때려봐 얘들아 슈가 저기 지금 채팅에 경고 드립니다 사람이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지 진짜 순간 제 눈을 의심했어요 아 이거 참 뭐요? 와 어떻게 저런 생각을 놀랄 노 짤새 상자에도 번개 떨어지네 다 정말 머네요 다 정말 머네요 여러분 왜 이렇게 음단패설을 좋아하세요? 전 진짜 당황스럽네요 왜 이렇게 음부를 좋아하시고 음단패설을 좋아하시는지 거울을 보래 무슨 말씀이신지 쌉소리이신지 잘 모르겠네 저 반짝반짝하는 거 뭐야?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방송에 어린 친구들도 있다고요 어린 친구들도 있다고요 서른세 살 이런 어린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 물적 모르는 어? BMW밖에 모르는 어? 아씨 얘들아 이거 뭐냐? 천장 뚫어야 되나 보다 이거 천장 뚫으면은 그 어떤다? 떨어지나 보다 내가 정말 이것까진 하고 싶지 않았는데 개구리 옷 입자 꼭 붙어 꼭 붙어 어? 천장이 뚫리는 게 아니야? 천장이 뚫리는 게 아니야? 천장이 뚫리는 게 아니야 아 어이없네 그럼 저기 저기 왜 있는 거야 어? 어? 조나우 기어 있네? 무슨 말씀이신지 이 칼이신지 지금이 몇 시인지 하하 아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상자가 두 개나 있네? 미쳤네. 굉장하네? 새롭네? 미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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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아이템. 또 뭘 먹고 있는 거야? 미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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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차이가 큰데? 뭐지? 뭐지? 이런... 뭐지? 뭐지? 헤이! open your mouth open it 대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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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활 주라 이제 활이 없대 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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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 주라 활 주라 그 팬텀 간원? 걔 좋은 아이템 주니까 꼭 잡으세요 나오면 활기 엥 으악 오셨죠? 뭐야? 상자 또 있어? 이미 연 상자 아니야? 텅 빈 상자 어 걔 잡으면은 이제 팬텀 가논이라는 몹이 나오는데 걔는 약간 화살로 조지면은 그래도 잡기 쉽거든요? 높은 데 올라가가지고 계속 떨어지면서 헉! 저기 상자 있어 짭 가논 짭 가논 있어 쓰레기같은... 으악! 쓰레기같은... 아... 쓰레기같은... 알려져가지고... 무시할 수도 없고... 상자가 왜 이렇게 많아? 나 돌아버리겠어 또 저기 올라가래 이거 어떻게 올라가 어? 올라가는 곳도 없어 잘못 내려왔네 오케이 개구리로 흑 흑 흑 중 흑 나보다는 그 어떤 것보다 값진 화살 어? 어어어어 어어 1타 2피? 찢었다 어? 조나니움 방패? 예스 플리즈 예스 플리즈 조졌다 아니 가면 진짜 좋네 그럼 괜찮겠지? 헉! 저기 사당 있다 드디어 어? 저기 어떻게 가지? 흐음 헉! 뭐야 쟤 올라오신다 올라오신다 큰형님 올라오신다 헉님 오신다 헉님 오신다 오케이 저래서 제가 그 항상 친절하게 사는 거야 베풀면서 흉하게 죽고 싶지 않으니까 화만 내고 막 아우 너무 싫어 네 암인 퐈 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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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을까? 번개 맞진 않겠지? 빨리 떠나지 않으면 안되겠는데? 아이씨 이거 거리가 안되네? 안 돼! 안 돼! 아니 다른 애들 나올 때는 그렇게 번개 안치더니 아니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이렇게 열받을 때다 타이밍 레전드 아우 참나 다시 만들면 되지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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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똥게임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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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울의 축복 나울의 축복 나울의 축복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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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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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아.. 다 내려오는 거 아니겠지? 헉! 어떻게 어떻게 다 내려왔어! 미치겠네.. 쟤네 할 일도 없나봐 이렇게 깨는 게 아닌 거 같은데 전기 흘려보내가지고 쟤네 맞춰가지고 일단 전기 그걸로 죽이라는 거 같은데 오! 아ㅋㅋㅋ 옆머그쌈~~ 헉! 아직도 쫓아 läh고.. 어떡해? 그런데 왜 이렇게 나한테 집착이 심해? 내가 물고 그렇게 잘해도 돼 있어.. 어허어허어 오 케이크 아아아아 후 후 오.. 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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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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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허허헛.. 오허허허헛.. 어흫.. 어 어떡해.. 뛰어! 아아아아악!! 뛰어야 돼!! 아.. 아.. 이거 힘드네 아 재정비할.. 시간을 안주네 저것들이 흐흐흐흐 흐흐흐흐 흐흐흐 아아악 하아 생각을 하자 화살 일곱개? 화살 일곱개면 화살 일곱개면 일단 너부터 자네 사다리를 못 오르네 사다리를 못 오르네 어허허허허 아저씨 그만둬 조차 오세요 아저씨 인기 없죠 개가리가 어디야?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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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딨어? 얘 죽여볼라니까 어디갔어? 저기까지도 올라갈 수 있었네? 세상에나 이 자리를 몰랐네 이걸 몰랐어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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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챌린지냐? 허허허 참나 여기 들어오는게 더 힘들더라 어? 체력 회복할 수 있겠다 드디어 다이아몬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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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unseen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와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3시 반이네요 돌았다 시간 돌았다 또 새벽 6시에 재난문자가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만 자야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이렇게 가나? 전기차도 못 타보고 너무 아까운 인생 오늘부터 제 2의 삶을 살려 살랍니다 새 삶을 살아본 사는 기분으로 오늘은 셀라 셀르다는 여기까지 여러분도 행복하시고요 오늘 올라온 영상 또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젤 다 웃긴 영상 진짜 많더라고요 사람들이 웃긴 거 약간 그 자유도가 높으니까 이상한 거 만들어가지고 거대 로봇 이런 것도 만들고 살인 기계 아니면은 크로그 애들 물 먹이는 방아 이거 뭐라 그러지? 방아 깨비? 아닌데? 물... 물루... 물... 물레방아 이런 것도 만들고 그거를 이제 한두 번 보다 보니까 제가 또 유튜브 알고리즘에 계속 추천해줘가지고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고 있는데 재밌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주무세요